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있어요 오늘 인조잔디를 하차하러 갑니다 그 첫째 날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게 우리 친구가 하는거 촬영차 에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못본지 꽤 되네요 야 이녀석들 얼굴 좀 보고 살자 중학교 동창이니까 몇십년된 친구죠 여기 왼쪽에 또 한대 보이죠 이 촬영차도 그녀석들 차인데 옆에 있으니까 더 못보는거 같아요 항상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봐지는거 이런거 있잖아요 여기 초등학교는 정문이 이쪽에 있어갖고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후문을 정문으로 알고 정문은 후문으로 알고 이러고 있거든요 마스캔 까지 설치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할 때 지게차를 언제 언제 사용하는지 요거를 제가 심층 있게 약 서너 번에 걸쳐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지금 편집만 할 남아있을 뿐이죠 예 잉바디가 한대 와 있네요 오늘은 잔디 하차하는 겁니다 롤로 말려 있는 잔디를 하차하러 왔어요 이곳은 기존에 그 잉조 잔디를 전부 걷어내고 새로 교체를 하는거에요 걷어낼 때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걷어냈기 때문에 지게차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윙바디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윙바디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윙바디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임목 하나만 넣어줘도 지게차 작업하기 참 좋은데 말입니다 이게 이대로 지게빨 밀고 들어가면은 저 롤 뒤에 지게빨 자국도 나고 또 재수 없으면 저거 지게빨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요거 작업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말씀을 하셔야 되요 기스 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심해서 잘 하라 그러는데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창고에서 상처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실을 때도 고임목 보여주면은 지게팔 빼기가 좋잖아요 이런 경우 한놀에 300키로 나간다니까 보통 10개 정도 들면은 3톤 정도 나가죠 10개 정도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다 깔 정도의 잔디인데 차 한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게차도 간단해요 한 두세번만 뜨면 끝납니다 일단은 지게빨에 걸리는대로 양가서 한번 떠볼게요 지게빨을 떠서 그냥 또 요 앞에다 바로 내려놔버리니까 정말 간단한 짐이죠 내릴때는 그냥 굴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천종류다보니까 약간 이렇게 휘어져있어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럼 굴러가지 않을때는 어떡합니까 미끄러움을 태워주면 되죠 안굴러가면 뭐 미끄러지게 하면 되는겁니다 바닥 한줄은 굴려서 내리고 그 다음줄에다가 미끄럼 태워서 내립니다 미끄럼 태워서 내려도 안내리는 애들은 톡톡 털어줘야죠 털어서 내리면 되죠 그래서 요런거는 그 발 들어갈때만 조심하면은 하차하기는 굉장히 간단한 짐이에요 저거 한번씩 해갖고 두번만 떠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는 한 두세대발씩 냉겨놓고 떴어요 물건을요 이게 이렇게 발질러넣게 되면은 뒷부분 그 비닐부분이 약간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원 그 잔디에 손상이 가는건 아닙니다 그것도 미끄럼 한번 태우고 잘 안내려가면 탁탁 털어줍니다 잘 안내려가면 탁탁 털어줍니다 왜 안내려가면 탁탁 털어 렛으믁 뭐 점점 뭐 마지막 아멘 아멘 한차밖에 안되니까 금방 내리겠지요 화물차 사장님이 한 번에 다 떠 달라고 그러시는데 몇개 일부러 떨어트렸어요. 한 번에 다 뜨면은 무겁잖아요 전부 다 뜨면 뭐 몇개인지도 모르는데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뜹니까 10개만 뜨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뜨면 좋은데 일단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몇개 남겨놓고 뜨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뜰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도 밑에 한줄 깔고 또 나머지는 위에서 미끄럼으로 내려 버립니다 미끄럼 태우고 털어서 지겟발이 있는 건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 조절이 잘못된다 조금 너무 많이 굴러가죠 고기에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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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하차 입니다. 롤 두개 밖에 안되네요. 하여튼 오늘 잔디 하차하고 내일 다시 또 잔디를 저 안으로 운반을 해줘야 되요. 오늘은 하차하는 영상까지 입니다. 내일은 그 하차한 잔디롤을 운반 해줘야 되요. 운동장 안에 까지요. 근데 운동장 안에는 지게차가 못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들 1톤차에다가 요걸 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오늘 하차는 이걸로 끝이구요. 내일부터 한번 또 기대해주세요. 지금 이분에게 그 앞으로의 그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. 오늘 하차 내일 운반 그 다음에 규사 하차 고무집 하차 저 역시 주차가 들어가서 컴버타로 날려고 그러니까 명함 하나 있으세요. 명함이요. 내일 내일 아침일만 쓰고 나중에 이제 규사가 쓴거죠? 네 규사. 며칠 더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그냥 계산을 할 수 같아요. 그러셔도 돼요. 근데 이게 일반 주차는 저희 6만원인데 네. 교사하실 때 3단 주차거든요. 8만원이에요. 저 역시 지게차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한거 사인받고 이만 사무실로 가겠습니다. 내일 아침 8시 잔디로로 운반작업 예약입니다. 앞으로 인조 잔디 설치 영상은 서너 번 올라갈 거에요. 오늘은 그 잔디 하차까지 있었고 내일은 운반 그 다음에 규사 고무집 하차 운반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갑니다. 영상 끝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